트위치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을 지금 해보겠습니다. 트위치에서 맨 오른쪽 위에 요걸 누르시고 설정 설정을 누르세요 그리고 커넥션을 누르고 그리고 밑으로는 유튜브 어느 계정에 로그인 할건지 여기다가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된거 같은데? 이러면 된거 같아요 어... 그럼 어디있지? 어? 아 아니다 이건 이건 어제꺼 뭐지? 아마 동영상을 올려야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존에 있는걸 올리는 기능이나 그런건 없는거 같은데 메고있죠 이렇게 어! 어 있다 얘를 올려보겠습니다 엑스포트 눌러가지고 어디갔지 아까? 설정에서 요걸 눌러가지고 좀 더 크게 한 다음에 비디오 매니저로 가서 동영상들 보고있죠 그리고 여기서 뭐 누르고 엑스포트 어 그럼 유튜브로 바로 올라가네요 올리스트 엑스포트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거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거 같은데 하여튼 트위치에서 바로 유튜브로 가는거기 때문에 네 뭐 컴퓨터는 이제 꺼드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됐을때 이메일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됐 예 ceased 했 예 예 예 감사합니다.